네, 모르셨어도 인쇄식입니다. 칵테일, 레몬 느껴주세요. 왜? 왜요? 다 외국인이에요. 왜 영어를 잘해야 되겠는지 알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비행기 장시간을 타니까 매우, 매우 이슈요 매우. 하루 다 먹고 있습니다. 난 스위트, 스위트, 레몬. 머리 쉬어요. 펑! 너무 머리카락이야. 안녕하세요. 저는 YC 플레이어고 여기 지금 모르셔서 호텔에 들어왔는데 베란다에 앉아서 맥주 까먹으면서 밖에 지금 보려고 하는데 한번 보여줄게요. 어떤지. 와, 와 소리 바르나. 물 색깔 한번 보셔요. 물. 제대로 옵니다, 제대로 옵니다. 제대로 옵니다. 제대로 옵니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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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저는 YC 플레이어고 지금 모리샷 와서 렌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려고요 한번 밟아볼게요 그래서 이 차는 피칸토고 이거 타고 돌아다닐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본 저지를 입었는데 저는 한국 사람이고 그냥 패션용으로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렛츠고 에이 무브 무브 안녕하세요 저는 YC 플레이어고 여기 모리샷 시내에 와 있습니다 지금 더워요 엄청 덥고 하하 타고 그래서 놀다가 들어가야 예정입니다 건물들이 아주 덥어네요 암뜬 안녕하세요 모리샤스 차이나타운에 와 있습니다 모리샤스에도 차이나타운이 있네요 아프리카 음악이 나와요 예 매우 덥습니다 매우 안녕하세요 저는 YC 플레이어고 여기는 모리샤스 우산거리 왔습니다 땀이 다 절었어요 땀이 다 절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끝나고 들리지 않습니다. 그럼еб장도 여기있습니다. 이런. 역시 물가 있는데 와야돼요. 물가가 있어야. 복지가 않습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또 갈아보겠습니다. 문지글래 확인하는 이동입니다. 한마디에 네. 아 으 으 여기는 모리셔스 아가텔리 아가텔레입니다 에 쇼핑센터에요 아 이상입니다 네요 저는 yc 플레이어고 오늘 여기 모리셔스에 도착했습니다 예 진주 목걸이 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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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예 모리셔스 진 예 예 진주 진주 코레아 코레아 루피 에 루피 루피. 루피. 1,000. 모르샤 수풍경입니다. 한번 보세요. 모르샤 수베니아. 모르샤 수베니아. 오케이. 땡큐.